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 실리콘 맥을 활용한 가상 환경 구성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UTM의 공식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UTM은 ARM64 기반 운영체제를 애플 실리콘 맥에서 네이티브 속도로 실행할 수 있으며, 낮은 성능의 에뮬레이션을 통해 애플 실리콘 맥에서 X86 및 X64 운영체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를 가상 환경에 구성하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시 UTM으로 돌아와서 새 가상 머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트 페이지에서는 버추얼라이즈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운영체제 페이지에서는 리눅스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리눅스 페이지에 부트 ISO 이미지는 방금 전 다운로드 한 칼리 리눅스를 선택합니다. 장치 페이지에서는 메모리 및 CPU를 지정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스토리지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크기를 지정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유 폴더 페이지에서는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 페이지에서 가상 머신의 이름을 지정한 후, 오픈 VM 세팅을 체크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VM 세팅에서 QEMU 탭을 클릭하여 벌룬 디바이스 및 유즈로컬 타임 포 베이스 클락 설정을 체크합니다. 벌룬 디바이스는 게스트 운영체제가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램을 지능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UTM에서 권장하는 설정입니다. 유즈로컬 타임 포 베이스 클락은 게스트 운영체제의 시간을 호스트 운영체제의 시간과 동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시스 탭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시리얼을 추가합니다. 시리얼을 추가하는 이유는 시작 시 검은 화면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터미널 창에서 칼리 리눅스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전 만든 칼리 리눅스 가상 머신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추가한 터미널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창에서 인스톨을 선택합니다. 셀렉트 어 랭귀지 페이지에서는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합니다. 컨피규어 로컬 페이지에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선택합니다. 컨피규어 더 키보드 페이지에서는 코리안을 선택합니다. 컨피규어 더 네트워크 페이지의 호스트 이름은 원하는 이름을 지적합니다. 도메인 이름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셋업 유저 엔드 패스워드 페이지의 새로 만들 사용자의 전체 이름은 원하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계정의 사용자 이름은 원하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새로 만들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원하는 비밀번호로 지정합니다. 파티션 디스크의 파티션 방법은 디스크 전체 사용을 선택합니다. 파티션 할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리눅스를 처음 사용할 경우 모두 한 파티션의 설치를 선택합니다. 파티션 나누기를 마치고 바뀐 사항을 디스크에 쓰기를 선택합니다. 바뀐 사항을 디스크에 쓰기 위해 예를 선택합니다. 설치할 소프트웨어는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컨티뉴 버튼을 선택하여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재부팅을 진행하면 설치 페이지로 돌아가는데 칼리 리눅스 가상 머신을 우클릭하여 스탑 버튼을 눌러 가상 머신을 강제 종료합니다. 이미지 파일 및 시리얼 장치를 삭제하기 위해 칼리 리눅스 가상 머신을 우클릭하여 에디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바이시스 탭에서 시리얼을 우클릭하여 리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탭에서 USB 드라이브를 우클릭하여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칼리 리눅스 가상 머신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면 설치 페이지가 아닌 칼리 리눅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칼리 리눅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웹 브라우저를 열어 네이버에 접속하면 한글 글자가 깨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 입력도 동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터미널 아이콘을 클릭하여 터미널 창을 열어줍니다.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어로 패키지 저장소를 업데이트합니다. 한글이 깨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로 나눔 폰트를 설치합니다. 다시 웹 브라우저를 열어 네이버에 접속하면 한글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로 한글 입력기를 설치합니다. 네이버에 접속하면 좌측 상단 칼리 리눅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검색창의 인풋을 검색하여 인풋 메소드를 클릭합니다. OK 및 Yes를 클릭한 후 설치한 입력기를 체크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칼리 리눅스를 재부팅합니다. 로그인 후 다시 검색창의 인풋을 검색하여 설치한 입력기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OnlyShot Current Language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한글을 검색하여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로벌 컨피그 탭으로 이동하여 트리거 인풋 메소드 우측의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를 클릭한 후 키보드 우측 옵션 키를 누릅니다. 터미널 창을 열어 키보드 우측 옵션 키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한글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